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증시가 예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쁜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또 어떤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급등한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출입을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 1%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3%나 상승을 하며 코스닥이 700을 회복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외국인이 크게 매수해서 거의 4천억 정도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증시 분위기는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증시 흐름을 봤을 때 기분 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어제는 음봉으로 쭉 하락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제만큼 그 정도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승이 조금 더 이어가 준다면은 지금 당장 확실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힘에 붙이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2280에서 2300 빨간색 선 라인인 21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여기쯤 부딪히면은 그때부터는 힘이 없는 모습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쭉쭉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매도는 좋았습니다. 개인 1,800원 매도, 외국인 2,500원 매수, 기관 700원 매도, 연기금 90억 매도합니다. 그 와중에 연기금은 포스코키미칼, 엘젠솔, 삼성생명, 네이버, 현대차를 매수합니다. 지금까지는 SK에닉스, 삼성전자, 이러한 반도체를 크게 샀는데 오늘은 매수해서 손을 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의 증시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장 뜨거운 뉴스는 바로 이거죠. 오펙 플러스 감산. 무려 200만 배럴이나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미국 증시가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인플레 걱정이 또 생겼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현재 서학개미분들은 여전히 3배 레버리지를 크게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오르겠지라는 배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번 네이버 때문에 조금 유명해진 포시마크 이 기업에도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서학개미분들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은 쭉쭉쭉 떨어집니다. 20.7원이라 하락해 1,403원. 아까 보니까 장중에 1,400원이 살짝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살짝 걱정을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면 또다시 살짝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든 건 작용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증시 반등이 살짝 꺾이는 흐름이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닛게이 0.7% 상승, 항생 0.3% 하락. 상의의 종합은 오늘 또 휘장입니다. 어제 소폭 하락하고 마감한 미국. 오늘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3% 상승 중 오늘 저녁에 상승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중에는 매수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보아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옵션을 봐도 콜옵션과 포도옵션 둘 다 매수하는 걸 봤을 때 지금 당장 어디 방향성을 가지고 크게 움직이는 어려운 장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여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을 타지는 구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수요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미국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 이노루스 모델솔루션 상장 예정. 중국장의 휘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휘장. 오뚜이 라면 가격 인상 예정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반도체, 조선, 철강. 그리고 플러스 오늘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 0.5% 상승, DBI텍 3% 상승. 그나저나 삼성전자의 차트를 봤을 때 3일 연속 오르고 있긴 한데 이게 계속 왜 응봉으로 끝날까요? 그만큼 증시에 힘이 없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8% 상승, 이오테크닉스 8.5% 상승, 조선주가 좋았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수주 확대 기대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8% 상승, 현대미포조선 6.7% 상승, 한국조선해양 6% 상승, 현대중공업 4% 상승, 그리고 그 와중에 조선기자재도 당연히 좋았겠죠. 1승 8% 상승, 동성화인텍 5% 상승, 철강주가 좋았습니다. 내년 업황 회복 기대감에 금강철강 8% 상승, 문배철강 7% 상승, 동국제강 4.4% 상승, 현대제철 3.4% 상승, 그리고 재직얼륜주가 오늘 또 좋았습니다. 무림, 국내 최초로 냉동식품 종이 포장제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야 종이는 젓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수용하는 그러한 종이 제품이 나왔다는 거겠죠. 무림 페이퍼 27% 상승, 무림 SP 26% 상승, 그리고 가면 갈수록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비닐 대신에 이러한 종이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수요가 매우 극적으로 확대될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솔재지 5% 상승, 테림 포장 5% 상승, 2차전지가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대신 증권에서 IRA법한 수요의 기대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에코프로 7% 상승, 포스코케미칼 7%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코싹이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LNF 8.6% 상승, 이수화학 14% 급등, 새 배터리도 당연히 좋았습니다. 성일 아이템 6% 상승, 세비캠 5% 상승, 우주항공주가 좋았습니다. 우주항공청 연내 추진 소식에, 캠코아 에로스페이스 4% 상승, 헤라이진 엑소원 2.4% 상승, 카메라 관련주가 오늘 올랐습니다. 테슬라 초음파 센서 탑재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식에, 캠시스 10% 상승, 자화전자 6.5% 상승, 화장품 관련주 오랜만에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했다, 이러한 소식에, 에이블 CNC 13% 상승, 스킨앤스킨 상한가 도착, 로봇 관련주가 오늘 오랜만에 불을 뿜었습니다. 유일로보틱스 KB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가파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일로보틱스 8% 상승, 로보티즈 7% 상승, 레인보우로보틱스 6.5% 상승, 아마도 기분들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봇은 미래 먹거리 중 하나라고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게임 관련주인 NHN 8% 상승합니다. NHN 클라우드 기업가치가 1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좋은 의름을 나타냈고, 유가 상승 관련주인 한국소기우 7%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펙플러스 원유 감산 소식에 좋은 의름을 나타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인 LG노테 5.8% 상승, 과매도 진단의 상승, 마지막으로 SBB테크 오늘 이제 끝났거든요, 아마도 청약을 하셨다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한 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매우 낮은 확률로 두 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 신기류분들 전부 다 두 개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빨간장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